할렐루야 오늘도 찬송훈련의 중요성과 그 유익 축복들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우리 신앙은 훈련이다 경건훈련이다 그리고 신앙훈련의 내용 가운데 기도훈련, 말씀순종훈련, 예매찬송훈련, 전도선교훈련, 섬균봉사훈련 이런 훈련들이 5대 훈련이라고 하겠는데요 그런데 이 찬송 가사 가운데 기도도 들어있고 말씀도 들어있고 찬송이 곧 예배고 찬송을 부르는 것이 또 전도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찬송해주는 거 최고의 봉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일석오조가 된 훈련이 찬송훈련이다 제가 특별한 경험이 있는데요 저는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20대 시절이었죠 이 주님 말씀, 신구약 성경 말씀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인지 아 정말로 이 귀한 복된 말씀을 그냥 눈으로 보고 지나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암기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암기하고 다녔거든요 10편 119편과 주님 말씀은 금고 정금보다 귀하고 꿀과 송이 꿀보다 달도다 아 왜죠? 주님 말씀이 금보다 귀하고 꿀과 송이 꿀보다 달도다 내 영혼의 신구약 성경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는지 아 그래서 정말로 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할까요 그런데 이제 찬송가를 이렇게 불러나가는데 처음 신앙생활할 때 찬송가를 그 가사를 성경 말씀으로 가사를 만들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물론 뭐 그 복음성가 등을 특히 여튼 뭐 복음성가들 가운데 성경 말씀 자체를 가사로 만든 그런 그 찬송가 복음성가가 있지요 있긴 있는데 아 그 좀 부족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조금 그 불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데 아 수요 예배였던 것 같은데 가서 그 통일 찬송가 31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왜 주님을 피하느냐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와 주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 이 찬송을 불러가는데 아 이 찬송가 가사가 제 마음을 후빈다고 할까요 아 제 그 심장을 찌른다고 할까요 아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아 찬송가가 불러가는데 이 찬송이 제 마음속에 막 스며들고 막 찌르고 그러는 거예요 아 이 찬송가 가사 찬송가가 막 살아있다 살아있어가지고 저를 막 그 터치한다고 할까요 그런 뭐 생생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319장을 좋아하는데 사랑해 주 예수 친히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와 주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3절 주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님 영접하라 내 마음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3절은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 주시나니 널 받아 주시나니 재벌인 내게 이마시사 널 끝까지 지키시리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와 주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멘이죠 그 체험이 있은 뒤부터는 찬송과 가사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를 안 하게 됐다고 할까요 이 찬송과 멜로디 들었음 가사도 작사자 작곡가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작사하고 작곡한 것이구나 그래서 참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계속해왔다고 할까요 그러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맞아서 새벽기도 안 하는 대신에 찬송과를 외우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한 150곡을 4절까지 외워갔는데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아멘이죠 그 성령님이 오셔서 믿음 소망 사랑 깊은 평화를 살게 하신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성령 충만한 그 상태가 곧 천국을 앞당겨 사는 삶이다 아멘이죠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 욕심을 인생의 복잡한 일들을 탈출하고 초월해서 신령한 천상적인 삶 천국의 삶을 앞당겨 사는 삶이 곧 신앙의 최고복이다 이런 깨달음이 확실히 왔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찬송가 가사가 대부분이 이 세상 탈출해서 초월해서 신령한 천상적인 삶을 살자 그런 찬송가가 대부분인 걸 알게 됐어요 아 이 천국 찬송가구나 대표적인 게 이제 뭐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이죠 아 그 찬송가 제가 외운 찬송가 150곳 가운데 거의 뭐 천국에 대한 믿음 소망을 찬송하는 찬송가 대부분이에요 아 뭐 99%가 찬송가 가사가 그렇다고 할까요 아 완전히 그래서 제가 이제 초보우신앙 때 아 찬송가 가사가 왜 성경 말씀 갖고 안 만들고 이렇게 됐는가 아 불평을 불만을 좀 가지고 있던 게 지금은 아 이 찬송가 가사야말로 최고의 가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그렇습니까 통일 찬송가 200년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할 양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할 양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할 양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구름 간고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 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할 양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할 양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 깊은 장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아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은 아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꿈같이 헛된 세상 일치할 건 무어냐 이 수고 안 말하여도 헛된 것 뿐일세 아 정말로 찬송가 가사 신령한 가사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확실하게 하고 천국을 앞당겨 살게 하는 것이 찬송가다 지금은 이런 확신에 차서 찬송을 더 사랑하고 찬송을 부르는 게 뭐라고요 기도도 되고 말씀 천국에 대한 소망에 관한 말씀 예배도 되고 또 전도도 되고 또 봉사 섬기는 것도 된다 아멘이죠 아 정말로 그 유익을 다 말로 할 수 없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찬송을 많이 불렀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찬송가 가사를 기억하면 기억이 됩니다 한번 다 시도해 보시고 찬송으로 기도하고 찬송가 속에 있는 천국 말씀을 믿고 기뻐하고 소망하고 천국을 앞당겨 사는 가운데 또 이 땅의 모든 일들이 형통한 영혼이 잘되고 봄사 살리고 강간한 축복이 우리 모두 기도하기를 예수 그리도미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